피부색이나 관상이 아니라 저도 점을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성욕 같은 거 그건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흉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호르몬 자체에서 조금 남보다 크기가 큰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흉이라고 생각하면 한두 껏도 없는 거예요. 부부가 보호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족성을 못 느끼는 걸 떠나서 성욕 감당이 안 돼서 바깥대에 외도하는 분도 계시죠. 간혹 하면. 근데 그거를 만류를 하게 되면 결론은 이혼이 되고 그분은 계속 다른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또 성욕이라는 것은 내가 정신적으로 더 그쪽으로 파고들면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연관성을 갖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총각이 돌아가셨는데 여자 구경을 못하고 갔어. 성적인 거를 행위를 해보지 못한 분 같은 경우 아니면 그걸 알고 간 분들. 그런 분들이 홀령이 쉬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뢰를 보면 성욕의 크기가 남보다 큰 분들이 더 성욕이 발달됐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부분도 다는 해줄 수 없지만 보통 이 제자님들이 아픈 분들을 정성을 들을 때는 약발받고 침발받게 도와주마라는 공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에 합성을 해서 치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들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피부가 껌하면 성욕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자들이 유언비어를 많이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성분들이 자기는 자격이 자신이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거 없는. 아무리 제가 이 무당으로서 신의 접신을 받고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는 외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 성욕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외관적인 특징도 있나요? 외관적인 특징은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풀어보면 항상 여자가 둘, 셋이 보이는 경우도 여자분이 남자가 둘, 셋을 거느려야지만 자제할 수 있는 분의 사주는 있습니다. 그 사주로 저는 보고 저는 신의 접신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 피부색이나 행동이나 성격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80%가 다른 여자의 성욕을 느낍니다. 모르는 여자, 예쁜 여자의 다리만 봐도 성욕을 느낄 수 있는 게 남자의 근본적인 동물성이 있죠. 근데 그건 제가 의술이 있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는 견문이나 또 제가 무당된 지 27년 동안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신 분들의 점사를 보면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말씀을 드린다 보면 사주팔자가 바람을 펴해 명을 이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상님들이 자꾸 바깥을 끌어냅니다. 자선을 위해서. 근데 가정도 지탱하면서 잘하면서 바깥에 한 여자가 아닌 이 사람, 자선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남자가 바람을 빈다, 여자가 바람을 빈다 보다는 내가 뭘 부족한 건가 얼마만큼 이 가정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좋고요. 꼭 남자들은 실수라는 게 있고 여자들은 실수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살던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혼한다 하더라도 새롭고 깨끗한 사람을 만드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면서 치유나 치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성욕과 바람기의 연관성을 여쭤볼 건데 성욕이 많으면 바람기도 많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거에 만족을 떠나서 대화 상대가 필요할 수 있고요. 대화 상대가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바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있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미 다른 방향으로 틀었을 때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힘이라든지 신의 힘을 빌려서 다시 돌아오는 방향을 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